강한 여자들의 저 강해지 랩 서바이벌 Unpretty 랩스터 볼륨 2 진영 Why you to the B.I.N. 편견이란 등딱지 떼고 다같이 놀아 나의 바지 차지 내가 내가 해 푹을 생각을 했는데 너의 내가 내가 해를 쓰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우승은 내가 내가 해 내가 내가 해 지윤 언니가 그게 정말 흑역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정말 재밌게 풀어내서 훅으로 쓴 거잖아요 정말 쿨한 사람이다 대인배다 편견이란 등딱지 떼고 다같이 놀아 나의 바지 차지 내가 내가 해 파이널 올라가기 내가 내가 해 여기 온 돋보기도 내가 내가 해 더 내가 내가 해 아 그리 갖고 싶다면 우승 네가 네가 해 탭이 있을 때도 네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난 난 뭐 허물해 야 부졌네 야 모토 중에 즐거운 젊은 날이 조상 비바라 비달로가 누가 몰아던 시켜갔어 내 카우 담아 못살 어쨌든 지윤 언니가 뭔가 랩적으로서 아직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냥 전형적인 걸그룹? 지윤 언니는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냥 너무 신났어요 또 언니를 되게 새롭게 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전지윤 씨의 완전 큰 팬이 됐고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오늘은 랩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시절을 올려주게 내가 내가 해 실거기 밑도 빼도 내가 내가 해 더 내가 내가 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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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내가 잘못된 내 시스템 음악 시장 씹을 때 같은 시장 바다 우린 집어먹네 외국마저도 때 창 타고 다닐 유명세 점점 늘어가면 좀 필요해 소화제 어 힙합이 왜 니껌 어 넌 세컨도 못될걸 I'm pretty nico 랩 타는 내꺼 나는 마취 중력 너네 싹 다 끌어내려 돈도 써보 놈이 잘쓰 정상도 맛본 놈이 알거든 다이아맛은 일품이 더군 하나로 날 만족시키기에 부족하 더블 편견은 이제 익숙해 벗겨내는 건 나머지 숙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는 아직 미숙해 미안 올해 마지막도 볼게요 둘째 ain't no flow I'm a two who's up 내가 더 해 다이아반지 차지 내가 내가 해 파이널 오다 가기 내가 내가 해 여기엔 돌코 기도 내가 내가 해 내가 내가 세이 내가 해 내가 세이 내가 내가 세이 내가 해 내가 해 모두 손 머리 위로 다 같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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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세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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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와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